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병호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정치나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수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더라도 7월 4일과 5일 양일사에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방문자수 1,351명 가운데 1,163명, 86.08%가 대통령은 국정을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것은 놀랍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는 여론조사기관의 리얼미터의 조사가 46에서 48% 정도 잘한다와 이와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잘못한다가 차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80%대 물론 자체 조사이긴 합니다만 차지하는 것과 리얼미터의 정기조사인 40%대를 차지한 것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욕은 단순한 의욕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불만으로 SNS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면 여론조사 전화가 끊긴다 혹은 70대라고 나이를 밝히면 조사를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SNS상에서 많이 놔둡니다 아마도 이 같은 불평은 여론조사원이 일단 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거주지, 나이, 지지정당 등을 물으면서 사진에 필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터 작업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냥 여론을 만드는 조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체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비교해서 잠정적으로 얻은 결론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현재 리얼미터가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둘째, 잘못된 결과를 발견한 이후에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꼭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내는 일은 설령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여론조작과 비슷한 그런 일이다 셋째, 반드시 리얼미터 방식의 여론조사 방식은 대체되어야 된다 또 대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이 점을 제가 발견한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 사례들 그러면 리얼미터가 실시한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같은 일들이 일어나왔고 일어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궁금함을 갖는 것은 기존의 리얼미터가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미 제기됐던 의혹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혹 사례입니다 이해찬 한마디 후 여론조사 결과가 널뛰기하다 2019년 5월 16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객차가 일주일 만에 1.6포인트에서 13.1포인트로 간격이 확대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5월 14일 양당 지지율 차이가 5차 범위 내로 좁혀진 리얼미터 조사에 대해서 이상한 조사다라고 지적한 직후에 이틀 만에 여당이 원했던 조사 결과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당 대표의 말에 여론조사 기관이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OEM 방식으로 공급했다 그런 의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사람들은 집권당 대표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까지 뒤박히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와 학자들 사이에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요동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분야의 전문가인 김숙호 서울대 교수는 리얼미터가 쓰는 자동응답조사방식 ARS 방식은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이 쉽지 않고 응답도 부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선거제 및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처리 여론조사 2019년 3월 15일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여야 3당이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무려 50.3%나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률을 보면 5%가 최대지 않습니다 표본 집단도 아주 작습니다 503명 이렇게 해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간인 것은 당시에 던진 질문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던 질문입니다 여야 정쟁으로 막혀있는 개혁법안에 신속처리를 위해 찬성한다 여야 정쟁으로 이게 벌써 사람들에게 손익견을 주는 거죠 개혁법안 이것도 벌써 손익견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도성 질문을 해서 찬성표를 많이 얻어낸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세번째 의혹 사례입니다 헌법재판관 적격 여부 일맛에 맞춘 여론조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부부 주식거래가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CBS 의뢰로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적격 28.8% 부적격 54.6%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3일이 지난 2019년 4월 19일 임명 찬성 43.4% 반대 44.2%입니다 그러니까 적격 응담이 3일 만에 28.8%에서 43.4% 증가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를 1대1로 상세히 비교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긍정 여론이 3일 사이에 14.5%가 증가했다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다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관 임명 강행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은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여론조사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격은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을 등장시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한 생각은 두 가지가 절대 함께 비교가 될 수 없는 답이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뭔가 하니까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기관이 관의 수주를 받는 그런 여론조사기관이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발주로 한 사람들의 입장에 맞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제작하는 데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관청이 비용을 치르는 현행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다 두 번째 현행 여론조사는 발주차적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세 번째 현행 여론조사는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번째 중립성 있는 학계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반드시 이루자 된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현행 여론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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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에